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유진스 종이구간 앨범을 만들어봤어요 패키지는 실제 앨범을 참고해서 만들었답니다 박스를 열면 비치백이 있고 여기 안에 종이구간 앨범이 들어있어요 작아진 CD가 너무 귀엽죠? 그리고 각 멤버별로 실제 무대 의상과 같은 코디 세트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1번과 2번 도안을 준비해서 종이를 두껍게 만들어줄 거예요 뒷면에 풀을 바르고 종이를 한 장 더 겹쳐줍니다 2번 도안은 아랫부분을 잘라내고 진행해주세요 종이를 다 붙였으면 모두 잘라줍니다 표시된 부분은 칼로 자를 건데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이제 이걸 조립해줄게요 저는 잘 접히도록 칼 뒷부분으로 접는 선을 따라 그어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잘 접힌답니다 이제 풀칠을 두 번 해줄 건데 먼저 하트부분에 풀을 바르고 조립해줍니다 다음은 별 부분에 풀을 바르고 마무리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진한 분홍색 부분을 칼로 잘라보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만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박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립해줍니다 다음은 CD를 만들어 볼까요? CD 부분만 코팅한 후에 모두 잘라주세요 CD는 풀을 발라서 양면으로 만들어줍니다 봉투도 만들어 볼게요 도안을 따라 접고 하트에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여기 안에 CD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구간 앨범을 만들어 볼까요? 앨범 도안 2장을 준비해서 앞면만 코팅해주세요 이 부분은 테이프로 양면 코팅해줍니다 5번 도안도 테이프를 사용해서 양면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도안 모두 잘라주세요 1번부터 완성해볼게요 이걸 짝을 맞춰 겹쳐줄 거예요 하나씩 풀을 발라서 겹쳐줍니다 장소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주세요 쓰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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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 아멘 아멘 이제 양면으로 만든 도안을 책 모양으로 만들어줄거예요. 이번에도 첫 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보여드릴테니까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 조금 띄워서 붙여야 잘 접히더라구요. 표시된 부분에도 테이프를 붙여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럼 미니앨범 모양이 되었죠? 제일 첫장에는 아까 만든 cd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뉴진스 코디를 정리해줍니다. 우선 헤어는 제외하고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헤어만 남았는데요. 헤어는 짝꿍끼리 겹쳐서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뉴진스 종이 구간 앨범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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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